불교에서 개종한 가수 겸 배우 엄정화씨 갑상선함 극복 LA예배의 기적 부흥회에서 목소리를 찾다 불자 엄정화 기독교로 개종하다 엄정화 오연수 기독교 세례받다 엄정화 오연수는 2009년 2월 27일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엄정화는 이날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행복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었다며 아무것도 아닌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엄정화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마음이 아팠다며 살아계시고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엄정화는 불자 집안에서 태어난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서울 묘각사에서 신행활동을 하던 모범적인 불자였으며 관음정 홍파 총무원장과도 친분이 깊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면서 불교와의 인원도 멀어졌습니다 2008년 1월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마음이 아팠다던 온누리 교회에서의 간증에는 그녀의 절절한 심경이 엿보입니다 엄정화는 어려움이 있을 당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엄정화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독실한 크리천이 됩니다 이제는 크리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정화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화가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흥미로운데요 엄정화는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었고 앨범을 위해서 점집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구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2007년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2006년 영화 미스터 로빈 꼬시기가 끝나고 강아지 탱그리와 남산을 산책하곤 했는데 남산공원을 산책하는 중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고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남산을 매일 산책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남산공원 정자에서 하나님께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시 산책길에 교회에 있으면 가볼게요 그러면서 공원에 갔는데 눈물이 계속 나서 벤치와 한적한 곳에 가서 울고 하나님 밤에는 십자가도 많이 보이는데 왜 내가 찾으면 십자가가 안 보이나요 교회도 안 보이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나 어찌하면 좋은가요 하나님 저를 위해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탱그리와 산을 내려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단짝 친구로부터 전화하고 왔다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가 대전으로 이사 후 한동안 소식이 뜸했었는데 결혼을 한 단짝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다 그 친구는 엄정화의 신앙적인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크리스천이었던 친구가 놀라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정화야 너 영접기도 받았어? 친구야 영접기도가 뭐야? 정화야 조용하는 곳에 가서 앉아봐 함께 영접기도를 하자 엄격결에 엄중하는 남산 레스토랑 골목길 십자가 앞에 앉아 영접기도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접기도를 하는 순간 회심의 눈물이 너무 나왔다 집으로 와 친구로부터 성경구절을 받고 선물 받은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 어느 날 다시 성경을 피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에 그녀는 통곡하고 말았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친구야 너는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했니? 대전 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너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때부터 엄중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으며 온누리교회 출석 1년 동안 교회만 가면 그냥 눈물만 나오고 울기만 했다 교회 출석 1년쯤 7시에 배우고 한 자매가 이제는 기쁘게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고 기쁨이 찾아왔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오는데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이 문득 떠올랐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엄정하는 주변에 크리스천들이 많았는데요 오래전 히트곡 포이즌 몰라로 활동할 때 그것도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이 형제가 성탄절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단다 라는 메시지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오글거렸는데 그렇게도 오글거리던 그 메시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다 미스터 로빈을 찍을 때는 다니엘 해니의 마틴 매니저와 마리아 대표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으며 같이 자극을 많이 했던 주영훈은 목회자 아들임에도 크리스천인지 몰랐다고 놀렸지만 주영훈씨는 나중에 목사가 될 것 같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엄정화의 갑상선암 극복 한편 엄정화는 그간 방송을 통해 지난 2010년 갑상선암 수술을 한 바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8월 3일 방송된 SBS 파워 FM 최하정의 파워 타임에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엄정화가 출연해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느낀 점을 전했는데요 앞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바 있는 엄정화는 처음 목소리가 망가졌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에 감사하게 됐더라고 말했죠 이어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져도 이제는 그게 나인 것 같다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환불원정대회에 돈터치미를 불렀을 때 많은 분이 반가워해 주셨다 제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라 그런 것 같다며 포이즌, 몰라, 배반의 장미로 대중과 같이 지내다 보니 예전같은 제 목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워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는 자신이 없어지고 소극적으로 바뀌고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밝혔으나 지금은 이를 극복하고 스스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으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돌아오겠다던 그 바람대로 엄정화는 복귀의 옴니버스 영화 나마의 야쿠르토 아수마로 출연했고 영화 댄싱퀸의 황정민과 함께 주연이로 출연했는데요 댄싱퀸은 400만 관객을 넘기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원탑 출연작이 아닌 해운대를 제외하면 자신의 최고 흥행작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배우로서의 학생보는 활발한 반면 가수로서는 자주 활동하지 않았는데 환불원정대 프로젝트를 통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중 성대를 다쳐 왼쪽 성대신경이 마비되어 지금도 성대가 제대로 다치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죠 수술 직후에는 목에서 바람새는 소리만 났기에 정신병이 오는 것 같았다고 할 만큼 힘들었으며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목소리가 어느정도 들어와 연기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지만 이리 이수노의 정규 앨범은 10집 한 장뿐입니다 엄정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파솔라 음역대를 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엄정아는 지미유에게 보컬 트레이를 붙여달라고 부탁했으며 이에 지미유는 자신의 절친한 후배인 노용지를 소개해 주었고 10회의 교습비를 지미유 사비로 결제해 준 건 덤이었습니다 트레이닝의 효과로 엄정아는 돈타치미를 성공적으로 녹음해냈고 대중들은 엄정아의 노력과 결과물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LA 베델 교회에서의 기적 엄정아가 갑상사람 스스로 불자 후배와 LA 베델 교회를 찾아가 즐거운 예배를 드렸는데요 베델 교회에서의 예배는 어떤 콘서트보다 깊은 찬양 예배를 체험했으며 마지막 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LA에서 경비행기로 약 8시간이나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경비행기가 너무 흔들리고 무서워 기도하고 불길을 공부하는 후배는 염주 돌리고 난리가 아니었지만 축복 가운데 두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 은혜를 받았으며 예배 후 목사님의 소개로 코리아 티바 엄정아 씨인데 갑상선으로 노래를 못 부르니 기도해달라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뒤로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위하여 찬양을 불러주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다음날 호텔 조식 후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소리를 내고 싶었다 옆에 있던 후배도 언니 목소리를 내봐 도레미파 솔라 씨도 놀랍게도 나지 않던 목소리가 나왔고 도레미파 솔라 씨도 음정이 제대로 나왔다 무리하지만 새벽에 엄마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도레미를 부르고 난리를 쳤다 그러나 옆에 있던 불자 후배는 첫날밤 잠을 못자고 내가 왜 부흥에 왔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억지 춘향으로 LA 부흥집회에 참석했던 불자 후배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그녀는 과감히 염지를 버리고 성격공부 성경필사를 하는 크리찬이 된 것입니다 크리찬 튜보도 엄정아님의 건강과 가수 배우 활동에 하나님의 은충이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찬 튜브였습니다